과일입니다 오늘은 탈출맵을 할건데요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표류 제작자 엘로로시 소리가 이름이랑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 맞을거에요 규칙 나이도 평화로운 블럭 부시거나 설치금지 치트 사용금지 점수는요 점수가 이거라고요 이제 이 건물들을 통과해야되나? 엄마 집은 험난하네 아빠가 엄마는 이혼했고 아빠가 엄마는 이혼했고 아빠가 엄마는 이혼했고 나는 아빠 품에서 갈려줬다 하지만 태어난 엄마가 나를 학대했고 난 도망치게 되었다 고학대회를 했고 나는 아빠 품에서 갈려줬다 고학원에 내려가긴 했지만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 나는 사실 좀 더 멀면 내버려진다 이게 바로 오늘이다 나는 새엄마 새엄마 혼자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 날 바라볼 것 같아서 이제 갈 것이다 엄마..엄마 갑시다 엄마 갑니다 엄마는 살벌해 저 칼님 네? 밑에 있어요 제가 점수 따드릴게요 점수를 따드린다뇨? 밑에요 점수 땄어요 저세형 사장 땄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간다니까 그러네 의외로 쉬워요 오 거비님 잠시만요 나? 응? 난 물이 안 떨어졌는데 어? 뭐지? 아침이 됐어 설마 원래 아침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안 줄였어요 오히려 아하 어? 밤 된다 벌써요? 방금 같이 챙겨주네 어? 밤 되는데요? 아 겁나 힘들어 스테이브 어? 타이밍 완전 좋네 밤 늦다면서요 어? 롤러코스터다 롤러코스터 엔딩..아니 어 쪼쪼 그거잖아요 너 nem 만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라 가운데나나나나나나 넙 불을 한 거 안 보이십니까? 안녕 오 찾았다 안 여쭤보셨어요? 그래 응 난 마이클 재킴이다 짠 짠 어? 번호? 무서워요 예 번호가 1, 3, 1, 3, 5 이라면 첫 번째에 1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 3이 들어가고 세 번째, 세 번째고 네 번째, 네 번째 1이다 4이 있으면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라고 했는데요 두 자릿수인데 1, 3, 5, 2 이라면 제가 1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냥 막 들어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라? 저 어딘가로 빠졌는데? 네? 빠졌다고요? 아닌가? 나중에 가서 어딘지 봐주세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2번에 들어가 볼게요 아니에요 1번 아니에요 저 3번? 땡요 3번도 땡이에요 그러면 4번, 5번이네요 제가 5번에 들어가 볼게요 저 4번? 어? 어딘가로 떨어지는데? 어두워요 땡? 저 땡 저 땡 땡이라고요? 어디서? 뭐지? 뭐죠? 설마 전부 다 그냥 땡이라고 써있죠? 땡 아니요? 땡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네 네 전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럼 제가 한번 4번이랑 1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1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4번? 저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어? 4번 맞아요 전수블럭입니다 4번 전수블럭입니다 뚫고 나가세요 여긴가? 어디가 전수블럭이란거지? 다 뚫어요 그냥 정수블럭 빨리 깨지죠? 네 아하 이게 있구나 아 제가 얻어야죠 어 하나 아 두개 주세요 저도 3점이라 얻고 싶었는데 알았어요 너무해 커뮤님 커뮤님 네 네 아니에요 가지세요 네 저도 삐졌으니까 가지세요 뭐라고 써있는데? 땡 저 왔어요 몇 번이요? 2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뭔 표지 받는데 뭔 자가 있어가지고 아 엄마 나 여기야 아 엄마 나이가 다리 비탈지? 여기 오셨다 여긴 어디? 엄마가 파는 곳이 아닌 것 같다 표를 낸건가? 무덤이자 여기를 파서 나가보자 귀찮은건데 맞아 튕겼어요 오케이 일단 다 파오죠 뭐 튕겼으면 판 것도 다 날라가요 그럼 저 잘못해도 진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발 행운해 예쓰 거기 있으세요 빨리 오세요 어디로 간 거 네? 네? 커비님 커비님 여기요 날아다 오세요 한번만 날아갔다 오세요 아뇨 어딘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쪽 좀이에요 어? 금으로 막혀있을텐데 거기 여기있다 어? 제가 아까 봤거든요 나 봤어 여기 포로된거 어? 잠시만요 여기 밑에 전부 여기 포로된거 왔네 여기 포로된거 왔네 여기 포로된거 왔네 저희 집인데? 근데 낯설지가 않아 혹시? 세이브 침대 밑에 길이? 한시만요 나와봐요 제가 안들어갈게요 네? 열게요 이랬어요 이런데로 가야되나? 이런데로 가야되나? 잠정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한칸 남은 말하세요 아? 빌어주신거에요? 네 한칸 남은 한칸되면 제가 한 번 더 때려드릴게요 안돼요 지금은 우와 비치다 저기 어린시절 저기 어린시절은 함정인거 같아 슬프기도 하다 으앙 밤싫어 너무 아뜨어 아찰랑 카트따기 밑에 다이존이 있다 쓰러지면 안주니까 올라올 어? 이쪽 마인카트가 없는데? 어 저기 장득 있어요 아이템들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칸님 네? 조심하셔야 돼요 뭐요? 지금 저한테 육아 한 망할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아까 봤어요 제가 먹을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 아이고 하나다 아하 아이고 화네 아 그쪽 아니에요 아니요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같아요 여기가 원래 길이니까 이혼하기 전 가정의 모습 이혼 꾸밀거야 가죠 위로와서 보시오 아 이리도 있네 위로와서 보시오 어 이 가트는 뭔가 이상하다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애 뭐라고요? 운행 중단 그래 힌트를 얻으러 가는 것 이 정도는 좋겠다 아니 가트 안 타면 안 좋을 것 같애는데 네? 타면 안 좋을 것 같애거든요 어 줄 거예요 탓탓 안 돼 고객님 여기요 한 개 설치를 드렸어요 안돼 고객님 잘 살게 오셔야 돼요 이쪽 엔딩 장소 같은데 아까 그쪽 수풍장소여서 소고셨네 내일 없는 이곳은 엔딩이야 아니야 다시 글어서 거품님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앞에 계십니다 저 안 보이는데요? 저 죽어요 저 어디 있어요? 저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거품님 저 여기 있는데? 왔다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몇 분 됐어요? 어우 여러분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